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자들 이제와서 딩크하기 싫다고 애나 차고 애원하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릴까 합니다. 이제와서 딩크 해제하자는 와이프라는 글을 보시죠. 84년생 올해 41살 동갑부부입니다. 6년 전 결혼 직전까지도 남자인 저는 아이 하나는 가지자는 주의였고 당시 제 여친이던 와이프는 절대적으로 딩크를 원했습니다. 가치관 대립으로 이별 위기까지 갔지만 제가 포기해서 결혼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말을 와이프가 합니다. 이유는 더 늦으면 정말 못 낳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시겠나요? 지금도 낳으려면 어떻게든 낳을 수는 있겠죠? 저희 누나도 둘째를 마흔 넘어서 낳았으니 가능은 하겠다만 아내에게 심적으로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. 제가 아이 하나만이라도 낳아 키우자는 소망을 온갖 논리를 내세워 짓밟고 애정에 대한 의심까지 휘두르며 끝내 저를 굴복시키더니 이제 나이처먹고 생각이 바뀌었다니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시간들이 농락당한 느낌이고 너를 위해 어렵게 포기했는데 도 너한테 맞추라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. 그런데 도리어 저를 이상하다며 애 원하지 않았냐며 피곤하게 굴지 말라고 말하는 와이프의 모습 저는 나을 거였으면 차라리 빨리 낳고 말았지 이게 뭐냐는 생각이네요. 라는 말을 하는 한 남성의 울분이 있습니다. 재밌는 건 남성은 그나마 노산에 위험이 없을 때 애를 낳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 마흔 살의 노산녀를 가지게 되었다는 분노에 여성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피곤하게 굴지 말라는 표독스러운 발언만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상황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딩크였다가 출산 육아 후회되는 맘시 있어 라는 글을 보시죠. 너무 예뻐서 안 낳았으면 어쩔 뻔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딩크 호소인 여성들.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생각 중이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감정과 경험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어. 라는 식으로 딩크를 호소했던 한국 fm리스트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애 낳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말합니다. 좀만 빨리 낳을 걸 후회한다고 행복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한국여자. 더 일찍 못 낳은 게 후회한다고 상상 이상으로 이쁘다는 fm리스트 여성인권운동가의 모습. 딩크였다가 맘 바뀐 맘시들 후회하네 라는 이 글도 보겠습니다. 참고로 적이 맘시라는 단어는 맘카페 여성시대 하는 여자라는 뜻으로 애 낳았는데 fm을 하고 있는 끔찍한 혼종 여성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. 하나같이 너무 소중해 이런 감정 처음이고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후회 안한다. 라면서 애 낳기 싫어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. 이제라도 애 낳기 싫어하면 한남 입자 행선은 땡큐 아니냐 을처럼 행동하지 말고 당당히 갑처럼 말해라 이제 내가 애 낳아주겠다고 라는 뻔뻔한 말을 하는 우리 한국여자들의 모습. 그녀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딩크였다가 후회해서 애 낳는 모습이 참 한심하지 않나요? 비혼이었다가 나이처먹고 후회하면서 결혼하고 싶다 말하는 여성의 모습. 딩크였다가 나이처먹고 후회하면서 애 낳고 싶다 말하는 여성의 모습.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들은 하나같이 나이를 먹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딩크였다가 나이 들수록 내 애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 낳으려고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낳고 싶어도 못 낳더라.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너무 늙은 와인녀가 되어서 애 못 낳는다고 후회하는 여성들. 여성들은 보통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이 먹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했었다고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곤 하죠.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는 수많은 FM여자들도 어차피 나이가 모든 걸 해결해줄 겁니다. 메가를 운영했던 여자도 결국 남자 하나 물어서 결혼하는 게 한국여자들의 종특인데 인터넷에서 울부짖는 여자들도 결국 저렇게 될 거라는 재밌는 사실 오늘 보여드렸네요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그녀들의 비혼과 딩크 주장이 비혼호소인 딩크호소인인 이유.